닌텐도 스위치는 다양한 색상으로 게이머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모넌 버전이나 마리오 버전 같은 새로운 테마에 스위치 또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스위치의 색상을 게이머가 직접 골라서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닌텐도에서 방금 닌텐도 스위치 커스터마이즈 사이트를 출시했습니다 이 스토어를 통하면 게이머가 조이콘 및 조이콘 스트랩의 색상을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2,978엔으로 하나로는 약 34만원 정도이며 네온 그린, 옐로우, 핑크, 펄프, 블루, 오렌지, 레드, 그레이 쉐이드 옵션을 포함한 다양한 색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5월 말까지 배송해준다고 하네요 아래 링크에 가시면 직접 원하시는 색상을 고르고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은 색상을 고르고 주문을 하려고 해도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일본 닌텐도 스위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해외 주문이 가능한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닌텐도나 제가 있는 미국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닌텐도는 닌텐도 게임보이의 32주년을 기념하고 있군요 지키지키지키 기이야 지키지키지키지rr Nintendo Switch, that's my way to play.